이게 요즘 티나가 먹는 사료야? 이건 왜 티나 누나만 먹어? 티나 누나만 먹는 거 우리도 궁금해! 달려라 달려 뾰소코나리 더빙티나 뽕식뽕식 택배 왔습니다 크리스티나님 계세요? 네 제가 크리스티나예요 택배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거 다 티나 누나 거래 눈 주변이 하얗게 된다는 내추럴 도끄 진짜가 티나 언니야 빨리 와봐라 이게 다 내 거라니 오래 살고 볼 일이다 티메프 사료를 먹으면 눈이 깨끗해진다는 거지 티메프 내추럴 도구는 뭐가 달라?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 안녕하세요 티나예요 눈물 자국 때문에 고민이 많던 저에게 피메프 내추럴 도구와 눈물 싹싹은 정말 최고였어요 완전 맛있어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아 밥 시간이 기다려진다니까 매일 매일 먹었어 남김없이 싹싹 애들은 안 주고 나만 먹었어 티메프 내추럴 도구를 먹고 나타난 변화 지금부터 한 달간의 변화를 보실게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눈물을 갚던 나 좋다는 거 이것저것 다 먹어봤는데 이건 정말 눈에 보이게 눈물 양이 줄어들더라고요 눈물 자국도 조금씩 사라지는 게 보여요 이제 서서히 변화가 보이죠? 나의 고민을 날려버린 내추럴 도구와 눈물 싹싹 어때요? 제가 피메프 칭찬할 만하죠? 그렇게 좋으면 나도 좀 줘봐 내가 영양제 맛보기로 하나씩 줄게 이게 눈물 싹싹 영양제야 아끼는 영양제니까 하나씩만 일단 나부터 엄마 나도 이 영양제로 바꿔줘요 어째 내 생각도 그게 좋을 것 같다 때도 요즘 눈물 나고 싹싹이 쑤신다 애미야, 마리도 피메프 사료와 영양제로 바꿔줘라 눈물 싹싹 한 통 다 먹고 나면 남은 눈물 자국도 모두 사라지겠지? 눈물 자국이 줄어들수록 내 미모도 빛이 나 난 빛이 나는 티나 눈물 자국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아 피메프 내추럴 도구와 눈물 싹싹을 추천한다 거기 지나가는 길 나 좀 봐 나 너무 예쁘지?